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.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개성과 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저희 지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현재 저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 분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워야 할까 혹은 이런 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항상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제 스스로 이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요. 현재 졸업하신 분들, 영상대학원을 현재 다니시는 분들이나 졸업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21세기 문화사업 전반에 영화, 음악, 공연, 축제,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마 이 분야를 희망하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.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은요. 21세기 문화사업을 주도해갈 그런 인재를 키우는 곳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